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미 텍사스의 직접 리튬 정제 시설 건설 추진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주의 직접 전기차 배터리용 리튬 정제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텍사스 주정부에 제출한 세금 감면 신청서에서 노에시스 카운티의 배터리용 수산화 리튬 정제 시설 건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이 공장이 북미 지역의 첫 리튬 정제 공장이 될 것이라며 주정부가 승인하면 오는 4분기에 착공할 수 있고 2024년 4분기에 상업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슬라의 리튬 정제 공장은 원광 자재를 배터리 생산에 적합한 상태로 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존 공정보다 유해한 시약을 덜 사용하는 등 혁신 공정이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가 직접 리튬 가공업에 나선 것은 올해 들어 리튬 가격이 크게 올라 자체 리튬 정제 시설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원자재 시장 조사업체 미네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리튬 가격은 올해에만 120% 급등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지난 4월 리튬 가격이 미친 수준에 이르렀다며 직접 리튬 정제에 뛰어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리튬과 배터리 생산 공급을 다변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전 세계 리튬 가공 및 정제의 절반 이상을 통제하고 있지만 미국은 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리튬은 스마트폰부터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배터리에 들어가는 중요한 금속이다. 루시드 투자 소식입니다. 루시드 투자 의견 상향의 급등. 배터리 성능 테슬라 추월. 고급형 전기차 생산 전문 스타트업인 루시드 그룹의 주가가 뉴욕 증시에서 급등하고 있다. 월가의 금융기관인 RF 라퍼티가 배터리 팩 기술의 차별화 등을 이유로 루시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다. 투자 전문 매체인 배런스에 따르면 RF 라퍼티의 분석가인 제이미 페레진은 루시드 그룹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외수 등급과 19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 그는 배터리 팩 기술은 주행 범위와 자동차 출력을 모두 제공하는 루시드의 핵심적인 차별화 요소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루시드의 에어드림 에디션은 한 번 충전으로 약 520마일을 주행할 수 있고 최대 약 1100마력의 출력을 자랑하고 있다. 루시드는 배터리 개발에 시간과 돈을 투자해 이런 인상적인 사양을 달성했다. 회사의 아이에바 사업부는 전기자동차 경주용인 포뮬라의 배터리 팩을 제작한다. 루시드 드림 에디션 제품군은 약 112kWh의 배터리 팩에서 제공된다. 이는 자동차가 kWh당 약 4.3마일을 주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테슬라의 모델 Y 롱 레인지 트림은 한 번 충전으로 약 320마일을 달릴 수 있다. 이는 배터리 팩에서 kWh당 약 4마일로 작동한다는 뜻이다. 배런스는 이래 충전당 가동 범위는 차량 중량, 배터리 관리 소프트웨어, 배터리 팩 구성, 배터리 화학 물질 등 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배런스는 루시드 그룹이 향상된 배터리 기능을 제공하는 대신 구매자들도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시드의 드림 에디션 가격이 17만 달러에 이른다는 이유에서다. 회사는 앞으로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고급형 전기차를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스페이스X 애플과 아이폰용 위성통신 서비스 협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자사 위성통신망 스타링크를 이용해 아이폰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을 애플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 경영자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스타링크를 이용한 아이폰용 위성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애플과 가능성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우주위성통신 신호에 적응하고 스타링크가 무선기지국처럼 사용되면 우주에서 스마트폰 인터넷 연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는 애플이 아이폰14 시리즈에 탑재하기로 한 긴급 구조 요청, 기능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지난 7일 차기 아이폰을 공개하면서 이용자들이 신호가 없을 때도 응급 서비스와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머스크의 언급대로라면 이 서비스를 위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서비스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11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의 우주 인터넷망으로 세계의 외딴 지역 등 인터넷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인터넷 연결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월 러시아에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스타링크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다. 미국 이동통신사 티모바일은 지난 8월 고객들에게 확대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타링크와 협력할 것이라고 했고 로열 캐리비언 크루즈도 관광 크루즈 선박에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 4월 하와이안항공이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타링크와 첫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대만 반도체가 3분기에 삼성 매출 뛰어넘는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의 TSMC가 3분기에 삼성 반도체 매출을 뛰어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메모리 시장의 악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시장 조사업체 IC인사이치는 TSMC의 3분기 매출이 202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2분기보다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올해 상반기 글로벌 반도체 매출 1위를 기록했던 삼성전자는 3분기 매출이 182억 9천만 달러로 직전 분기보다 19%가량 감소하면서 순위가 2위로 내려갈 전망이다. 작년 매출 2위였던 인텔은 3분기 매출 150억 400만 달러로 직전 분기보다 1% 소폭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매출이 감소한 원인으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시장 위축에 따른 메모리 수요 감소가 지목됐다. 올해 2분기부터 스마트폰, 가전, 자동차 등의 생산이 줄어들자 메모리 주요 수요처에 재고량이 쌓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이시인사이치는 이 제품 수요가 줄자 메모리 고객사의 재고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런 상황은 최소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이시인사이치는 메모리 불황을 고려해 올해 집적회로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기존 11%에서 7%로 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아이시인사이치는 하향 조정은 거의 전적으로 메모리 시장의 붕괴 때문이라며 고객사에서 대규모 재고 조정이 진행 중이고 조정기간은 적어도 2023년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SMC를 필드로 한 파운드리 업체의 성장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